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수박 제가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이게 겨울에 나와도 먹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겨울에 못 먹고 이마트 가니까 17,800원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오셔서 사주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식 없어요 같은게 더 맛있 lifecycle 짜장 혀 혀 혀 혀 달아요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아멘 꿀이다 꿀 움직임 청양고추 고춧가루 요 흰 부분 묻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주 해먹어요 비린밥 해먹어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 고구마 진짜 달다 맛있다 잘 먹어야 돼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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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처음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으휴 맛있다 진짜 옆집 언니 같죠? 생긴게 치즈가 아니했을 때랑 내가 먹어도 짜호흠 근데 매운 것 같아 먹은 거짓말자 퓤두 먹은 돈이 다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치즈볼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진짜 달고 사각사각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시도 없어도 너무 좋고 약간 이른감은 있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수박이었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우리 사영이야 안녕